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윈지입니다 하니야 먼저 먹으면 어떡해 여러분 하니가 먼저 먹었네요 오늘은 하니 손 그 다음 기다려 훈련 두가지를 시킬건데요 딱 지금 두가지가 있죠 이 두가지로 손 기다려 이거 두가지를 시켜볼까요 지금 먼저 시작해볼게요 기다려 시작 오 하니가 기다려를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1 2 3 4 오 하니! 엄청 잘했어요 이번에는 손을 내볼게요 기다리고 시작 하니 손! 아이! 손을 잘해요 우리 하니네 이렇게 손 기다려 두가지를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앉아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하니까 고민도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 블랙핑크 민지 후하니!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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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